아침에 자고 나서 무릎을 기만 자세로 하고 손을 좌우로 하든지 상으로 던져서 1분간 들게 하면 시원이 바로 밑에 올라갑니다. 시작! 발 끝이 밖으로 나면 기운이 밖으로 간대요. 발 끝을 안으로 살짝 모으고 어깨 넓은 만큼 기만 자세로 손을 마저 흔들려서 1분간 하시겠습니다. 준비하시고 시작! 아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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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깨 넓이로 기마 자세로 여러분 가만히 쉬면 됩니다 네 쉬면 좀 더 쉬면 돼요 자 기마 자세로 준비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마 자세로 준비 시작 assessment 아아아아아아아,itti 두루루루루루 길 WOW 숨 يا tow 다 specific Вbelius 나 통화 příbare